천사 날개. 그림까지 그려가서 똑같이 해달라고 했냐? 너 그 자식 얼굴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. 형. 여기서 뭐해? 어, 아니야. 아무것도. 뭐. 이번에 실수 없이 처리하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저 녀석이었나. 이두식이가 제20을 청구하는 바람에 더는 시끄러운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. 그런데 지금 그 놈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차동택이가 조항준이를 아직까지 캐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래서. 노국장 혼자 온 거 아닙니까? 마수장은 마음이 너무 약해요. 나라를 위해 굴러가는 마차가. 돌덩이 하나에 덜컹거려져 되겠습니까? 아, 예. 제 말이 바로. 깔아뭉개고 가세요. 그리고. 사냥이 끝나면 사냥께도. 함께 수퇴한다고 하세요. 어? 탁재희 검사. 안녕하십니까. 지한이가 부탁을 하더구나. 차 형사건 제공 대달라고. 지한이가 오지랖이 좀 넓잖아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래. 제이야. 혹시. 공수청이라는 이름 아니? 자동택 사건과 연관된 이름인가요? 아님. 제가 알아야 하는. 뭐 알 필요 없는 이름이지. 공수청?